옷장 정리라면 자신있다는 양선희 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. 흐트러짐없이 말끔하게 정리된 옷장. 도톰한 옷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. 니테르는 늘어날 염려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아서 보관하시는 게 더 좋은데요. 그 비법은 바로 페트병. 이렇게 돌려주세요. 반으로 자른 페트병의 날카로운 부분은 옷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의하는데요. 가스불에 살짝만 달궈주면 매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대충 접은 옷들도 페트병 하나면 정리 끝. 어머어머 정말 간단하고 쉬운데요. 니트를 하나씩 뽑았을 때 무너지지 않고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어요. 이런 패딩류는 안에 구스가 밑으로 쳐질 염려가 있어요. 접어서. 패딩은 옷걸이에 걸지 않고 접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. 돌돌 말아 모자 사이에 쏙 넣어주거나 안 신는 스타킹이나 끈으로 살짝 묶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쇼핑백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. 부피가 큰 겨울옷 수납도 거뜬하죠. 쇼핑백은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데요. 옷장 수납함 높이에 맞춰 잘라 접어주기만 해도 필요한 소품들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보관함이 됩니다. 오우 정말 깔끔해졌네요. 쉽고 빠른 정리법으로 똑똑하게 옷장 정리하세요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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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